보통은 24롤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. 밖에 나가시면 그냥 딱 1팩 집으면요. 24롤이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런데 이거 보세요. 모나리자 화장지는 이게 지금 1팩이에요. 19800원이에요. 그런데 24롤이 아니라 무려 30롤 30개가 들어있고 25m가 아니라 27m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1가 아니라 1 더하기 1에서 무려 2개 가져가시는데요. 자 오늘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용티슈가 보통 때하고는 좀 달라요. 맞습니다. 솔직히 이 가격에 19800원 꼴이니까 지금 이렇게 셋 셋 셋 해서 아홉 박스를 챙겨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구성이잖아요.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시면 아홉 박스에다가 이 구성도 정말 저희가 좋아서 많이 보여드렸어요. 그런데 한 박스가 들어갑니다. 10박스, 11박스, 12박스. 그래서 오늘 미용티슈만 해도 무려 12박스 최다 박스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. 배송될 때는 이렇게 묶음으로 딱 손잡이까지 해가지고요. 선물하시기에도 좋게요. 기분 좋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선물하기에도 좋고. 이걸로 해가지고 오늘 몇 묶음이요? 이게 바로 여러분 네 세트가 간다는 겁니다. 이런 구성은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못 보여드려요. 이 방송 끝나면 언제 또 보여드릴지 모른단 말이에요. 게다가 아까 제가 야외활동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필요하실 거예요. 키친타운도 두롤도 다 챙겨드려요. 초복, 중복, 말복 한 번씩만 해도 이거 정말 필요하겠죠. 그리고 여기에다가 녹차가 좋은 물티슈까지 네 팩을 다 챙겨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간 확인하시면서 들어오세요. 17분 안에 들어오시면 웰빙 약속. 이것도 아예 서를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. 한 분당 한 명꼴로 추첨을 통해서 다듬으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갈 수 있는 찬스인 겁니다. 맞습니다. 다른 거 사용하시다가 모나리자 사용하면 뭔가 다르다? 그리고 모나리자 사용하시다가 다른 화장지 사용하면 어? 그건 이제 사용을 못하겠는데? 왜냐면요. 이건 질이 다릅니다. 여러분 한 번씩 재생지하고요. 천연펄프하고는요. 여러분 딱 살이 닿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. 최종 판단은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 100% 천연펄프예요 지금. 여기에다 겹수가 두 겹 정도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세 겹이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고 도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더 오래 쓰실 수 있죠. 두 번, 세 번 분당 한 번, 두 번에 하실 수 있으면서 27m로 가져가서 더욱더 실용적이고 100% 천연펄프라니까 포르말데이들, 형광증백제, 형색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우리 아이들과 함께 쓰는 거잖아요.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100% 천연펄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구입하실 텐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. 미용티슈 최다의 구성입니다. 제일 많이. 자 12박스 이렇게 드린 적이 흔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구성이요. 올해 못 보여드립니다. 7월 중에 단 한 번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데 3만 1410원. 애파린 혜택이 매우 좋습니다. 지금부터 주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